학부모님과 학생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Parents Login 누르시고 다음에 ID and Password, 우리가 보내드린 ID and Password을 사용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Administration 있습니다. 누르시죠. 누르시면은 이제 가족관계,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이에요. 여기 있는 것이 성함, 다 표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인가 어머님과 표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소고 전화번호고 그 다음에 어떤 캐리어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외에 정보는 읽으시면 아시죠. 이것을 다 업데이트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기 빠진 점이 있었으면요. 그리고 Save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에러가 납니다. Field Validation Error, 이것이 나타나면요. 여기에 어디가 빠졌는지 이 빨간색을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두 군데가 빠졌었으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Save 하려고 했으면은 역시 에러가 나고 그 다음에 두 군데가 이렇게 빨갛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Save 하지 않고. 자 이번에는 이 가상 가족의 첫 아들인 James의 이름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요. 역시 James의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살 때는 부모와 같은 주소를 쓰라 그것이고 만약 기숙사에서 한다든지 딴 주위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딴 데로 가 있으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서류 같은 걸 보내야 될 일이 있다면은 항상 이 정보를 사용해서 보내드리니까 꼭 이것이 항상 최신 정보가 올라와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이 경우에는 같이 사는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학생 이메일도 바뀔 경우에 여기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 학년만은 안 바꾸셔도 저희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해가 지나면서. 그리고 학생이 할 줄 아는 언어 여기 입력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 됐으면은 오케이. 이 경우에는 제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unchanged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가 뭘 바꿨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아까 보여드리신 뭐가 빠졌으면 빠졌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엔 이 가상 가족의 두 번째 자녀 마리아를 보면 역시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항상 정보를 최신 정보를 해주시면은 연락의 차질이 없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